제가 오늘 입고 온 옷도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으로 말은 내고 싶어서 제가 맞춰 입지 않았어요. 맞춰 입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우리가 정확히 지금 바다로 떠가지고 지금은 좀 저녁이지만 저녁바로 생각해도 좋아요. 저녁이지만 약간 바랍도 요새 좀 시원하셨잖아요. 약간 바랍도 이렇게 시원하게 또 불고 저기 막 바다가 보이고 저기 약간 야자수 막 흔들리고 있고 그쵸. 부위죠? 지금 막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그쵸. 다음 곡은 이띠에이어라는 곡을 드려드릴 건데요. 제가 이렇게 설명 얘기를 또 한 이유는 또 제가 또 가기 전에 거기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상담하면서 만든 월가 있어요. 오늘 스트랩이 좀 말썽이네요. 오늘 스트랩이 좀 말썽이네요. 좀 잘 안겨져가지고 됐다. 인디에어 들어보시죠. 아아 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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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